자 그럼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주후 185년에서 254년까지 알렉산드리 학파의 대표 저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서적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 오리겐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한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종교성이 엄청나고 열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금욕주의, 재롬도 나오고 이제 다 나오는데 다 금욕을 하는 거예요 금욕 금욕주의 해서 의복도 딱 한 벌 신발도 없고 고기도 거의 먹지 않고 포도주, 포도주 이런 거 먹지 않고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와 학문연구에 바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마룻바닥에서 평생을 잤다 그래요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종교적 결심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지어놓은 헥사플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의 성경이 있는데 이게 6천 페이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파편뿐이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독특한 교리들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성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창조되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에서 창조되었으므로 그래서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께 복종해야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이 삼위일체를 가서 보면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아들에게서 발출이 된다고 나와요 발출 이거는 이단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 근데 그 이단 교리를 누가 만들어 준 거냐? 오리겐의 사람이 만들어 준 거예요 오리겐 이게 누구의 교리예요? 여호의 증인들 교리예요 콘스탄 대제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리우스파,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파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논쟁이 생겼던 거 아시잖아요 이걸 주장했던 사람 예수님은 창조된 이와 같은 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아리우스인데 이 아리우스 주위에 근본을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 오리겐이에요 오리겐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쳤냐?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해서 세례 중생교리를 가르쳐 이거 다 천주교 교리입니다 또한 마귀들도 충분히 형부를 받은 뒤에는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복종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다 창색에 나와 있는 창색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아담과 이브의 이와 같은 사람 만들어진 그와 같은 이야기 이런 거 다 거부했어요 이거 다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사람에게 혼이 있잖아요 이 혼이 영원전부터 존재한 거다 이런 거 주장을 하고 또 혼이 윤회한다 죽은 다음에 다른 걸로 태어나고 태어나고 윤회사상은 이제 가르쳤어요 또 뭘 가르쳤냐? 보편적인 구원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 사악한 사람도 처벌을 받은 뒤에 그게 천주교의 연옥사상이잖아요 처벌을 받은 뒤에는 천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중에 구원받게 된다 이런 거 이제 가르쳤고 육체의 부하를 부인하고 심지어 별들에도 혼이 있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로까지 열심히 했냐? 거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왜 거세를 했냐? 한번 가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봉 19장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이혼 문제 유대인 남자가 결혼했다가 아내를 아무 때나 버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행의 이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사장님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음행의 이유 외에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독신으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봉 19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어머니 태해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얼마쯤 있고 생시기가 불완전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러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그런 고자들도 얼마쯤 있고 사람들이 거세를 시켜서 그래서 독신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맨 마지막에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그런 고자들도 있다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고 거세를 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 이거를 기억하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세를 해버렸어요 오리게나인 사람이 이 정도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잘못되면 많은 경우 남자들이 거세를 해야 됩니다 거세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가서 보세요 갈라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데에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갈라데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길 원한다 이 배 중에서 출애가 돼서 밖으로 나가길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개혁성경 가서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많은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한다 이거 아예 그냥 카톨릭 성경은 이거 했어요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라든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 아무리 무슨 잘못을 해도 거세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혁성경이나 카톨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은 잘못하고 어지럽히면 거세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킹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힌 자들이 이 배 중에서 잘려나가서 출애가 돼서 이 배 중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 남자들 다 거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리겐의 번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리겐의 번역 스스로 거세를 했던 이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꿔서 천주교 사본에는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이주했냐? 팔레스타인 땅에 가이사레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런 학교에 필적한 만큼 엄청난 규모의 학교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설립을 했는데 사상은 어디에서 갖고 오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구에게서? 필로가 세운 그 필로의 그런 사상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상은 뭐예요? 영적인 비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단 교리들 가르치는 말 그대로 이단이 되고 이제 만 겁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영적인 비유 해석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게시록 이런 거 절대 풀지 못합니다 영적인 비유 해석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하나도 풀리지 않거든요 이런 해석 체계를 누가 세워줬냐? 오리겐이 세웠고 그걸 누가 가지고 왔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와서 그와 같은 해석 체계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이런 아리안주의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창조자님 신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등등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오리겐 했는데 이상하게 성경 본문 비평학으로 들어가면 오리겐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주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과연 성경 본문에 악행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겐은 AD 250년경에 헥사플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을 만들었어요 헥사플라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양피지든 아니면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섯 개의 난이 있는 거예요 여섯 개의 난 우리 한영대학 같으면 한글, 영어 두 개의 난이 있잖아요 한글, 영어 근데 오리겐은 여섯 개의 난이 들어있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여섯 개 알겠죠? 그래서 저 1번 난에는 히브리어 자음 히브리어 자음만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들어있고 2번, 3번, 4번, 5번은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그리스어 역본의 구약 성경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줄로 헥사라고 하는 게 여섯 펜타가 다섯 헥사라고 하는 게 여섯이라는 뜻이에요 여섯 개 난이 있는 거다 여섯 개 난 그래서 헥사플라라고 하는 이런 여섯 개 난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여러 개 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폴리글롯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폴리글롯 우리 한영대역도 폴리글롯이에요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오리겐이 만든 건 여섯 개 난이 있기 때문에 육난 성경 아니면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육주 성경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1번 난은 히브리어 자음 문자 히브리 성경이 들어 있고 2, 3, 4, 5, 6은 그리스어 역본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다섯 번째 난에 들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난에는 오리겐 자신이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리겐이 사실은 70인 역이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에게는 70인 역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렉산드리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만들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허구의 어떤 그와 같은 그리스어 역본이 있어요 그거 이름이 이제 70인 역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다섯 번째 난, 이 다섯 번째 난 이게 이제 오리겐이 번역한 거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70인 역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서 보시면 오리겐의 그 다섯 번째 이 안에서 두 가지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성경이 하나는 331년경에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을 따라 만든 그리스 본문이 있어요 그리스 본문, 이 그리스 본문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소수 사본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가지가 바티칸 사본이고 신의 사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저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세비우스가 만든 그리스 신약 성경 이쪽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시키우스라고 한 사람이 개정판을 냈어요 이 개정판을 가지고 제롬이라고 한 사람이 라틴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롬이 만든 라틴 성경이 무려 천안, 이삼백 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 사람들은 원본 안 봤어요 원어로 된 성경이 안 봤어요 라틴어 성경만 봤어요 그 라틴어 성경이 제롬이 만들어준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사람들,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봤다 이래서 벌게이트, 그래서 보통은 불가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출처도 어디냐?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그것만 여러분 이제 알아두면 되고 오리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카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있어요 외경도 집어넣고 오리겐이 또 어떤 것도 집어넣느냐? 바라바 서신 그 다음에 헤르메스의 목자, 허마의 목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위조문서도 오리겐이다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오리겐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외경이라고 하는 걸 구약 성경의 일부로 일부로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우리는 39권인데 카톨릭 교회는 59권이 넘어요 구약 성경이 왜 그러냐? 외경도 구약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하도록 만들어줬냐? 오리겐이 하도록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결국 이 오리겐의 작품 성경과 관련된 오리겐의 작품 헥사플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한 1500년쯤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서 비평본문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현대역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